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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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에는 저희 의견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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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섹시함과 스트립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아 우연히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이나 스트립이 좀 좋아하고 해상이도 비슷한데 역자의 별에 맞는 블랙 직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룹명을 정했는데요 뭐냐면 저 일단 B.O.S입니다 B.O.S가 무슨 뜻이에요? 반오십 히틀 뜻이 있었다니? 저희가 반오십이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진짜 스물살사리 때거든요 이제 만 나이가 적용돼서 저는 진짜 B.O.S가 정말 마음에 들고 그 대신에 우리 말씀드릴 땐 B.O.S라고 말씀드리죠 B.O.S가 부릅니다 B.O.S 이름 표지면 뭐죠? 반오십입니다 반오십 좋다 이거야 약간 그러면 반오십으로 갑시다 아 포즈도 있나요? 반오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아마 이게 ATG의 최고의 유닛이 되지 않을까? 반오십 우리 그거 얘기할까? 우리가 맨날 세 명이서 연습사진 올려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저희는 스포를 좀 해놨잖아요 이제 그 정체가 바로 반오십을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사진 올린 날 저도 약간 스포했어요 뭐라고? 약간 아 오늘 우영이랑 산이랑 같이 연습하고 왔다 그러니까 왜 셋만 같이 연습해? 난 그렇게 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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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준비하느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니터로다 실패 아 화이팅 하자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원래 여기서 되게 찬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찬이가 오늘 딱 힘들대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더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더 오면 좀 기단이 아 이쪽으로 네 네 그 우영씨 그럼 저희 마지막 지점을 한 번만 찾아야죠 네네네 와 이거 바꿔가nut 잘 한 것 같아 와 이거 바꾸기도 잘 한 것 같아 오 웅 동작도 좋았던 오케이입니다 기회입니다. 랩 벗고 당기실 때 편찮은 간만 좀 해주세요. 네, 맛있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손 뻗은 위치 한 번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만 아래로요. 조금만 밀고. 조금만 아래로. 형님, 제가 이 쪽지 못 맞출 거 아니에요? 다 이 정도! 어, 지금. 예! 예!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우선 우선. 우선의, 우선의. 야... 우리 이지를 어떻게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지? 스토리 상 보면 안무는 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이걸 받아서 연상이가 또 지금으로는 이미지 컷 하나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촬영 종료입니다. 어... 나랑 간다. 열심히 촬영하고 내일 또 저녁에 보자. 오늘 촬영 파이팅! 다음 뵙게.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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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게. 턴을 위한 거였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볼까요? 아까 정신. 첫 번째 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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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있었는데 배경하고 착장도 너무 예뻐가지고 수확은 했었던 거 같아요. 멋있다 이거. 네. 굿굿. 넘어가면 될 거 같아요. 나이스. 가시죠. 이렇게 뭔가 끝나고 감독님이 엄청 좋아해주시고 박수갈채를 봤는데 이게 앤서 이후에 처음 받아보는 거 같아요. 뭔가 늘 감사한 거 같아요. 이런 반응을 받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뿌듯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여성이 남았는데 여성이랑 무사히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생각하고 싶다 했습니다. 지금의 게임 컷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 저의 평상시절에 생각이 나는 거 같아요. 좀 불안해 보이거나 초조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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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네! 오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컷을 촬영을 끝냈습니다. 잘 나왔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나왔을 겁니다. 우리 에이틴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걱정돼요. B.O.S에 이 이치유가 더 잘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에이틴이 1회차 끝났고요.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때 만나요. 안녕. 저 사진 찍고 나오세요. 와 진짜 클래식인데? 낭만이다. 야 이 시트가 낭만인데? 모두도 화이팅! 어디서 왔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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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왔다. 이거 그거 왔다. 치료 검사할 때. 근데 원식이 형. 네네. 오케이, 컷! 좋습니다. 너 집에 갑니다. 너 집에 가. 바뀌어야 되네. 아, 멀리요? 계속 걸어가야겠다. 아, 네네. 우리 쭉 걸어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쭉. 아, 러시아.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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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멋있냐? 왜요? 퐁! 퐁! 어지러울 것 같다. 어지러울 것 같다. 여러분, 어떤 바이? 끝났으면 좋겠지? 아 소리 약간 찰진데? 슥슥슥슥슥슥슥슥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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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한 번 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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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어지러워요 터널 한 천바퀴 더 온 거 같은데 어젯밤 못생겼는데? 못생겼는데? 우영 씨 이제 기분 좋아요 왜 우리 버리들 혼자 가요? 이거 떼어봐도 돼요? 거의 마지막 군무죠 군무를 하고 다 계 있는 거 아니야? 저 찍고 산이 찍고 저 찍고 마지막 산이 찍고 저는 그러면 멋진 결과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안 돼요! 무리가 안 돼요! 무리가 안 돼요! 정우 형! 내가 한 번 할게, 스탠바이. 그랬어요! 여전히 왔어요! 선배님, 아쉬우십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저 여한이 없어요.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본다고? 한 번 더 가본다고? 한 번 더 찍을까요, 선배님?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오케이! 가자! 이제 여성이 게임 컷! 전 좀 이따 올게요! 저희 B.O.S의 유닛 뮤비가 다 끝나진 않았고요, 제가 끝났습니다. 변동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뮤직비디오 뽑아주시겠다고 하셔서 많은 기대 중, 재밌게 잘 촬영을 했고요. 저희 에이틴이가 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사에 대해서 약간 프로 연기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약간 프로다운 느낌이야. 노란 느낌이네. 맞아요. 밑에 셀프가 있어요. 네. 컷! 예스! 오오! 저녁 컷! 컷! 오케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촬영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려운 만큼 더 잘 열심히 찍었고 이치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B.O.S.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진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아? 아, 점심 아프다? 아, 이 순간... 얼마나 뭘 했지? 아아! 아, 이 순간... 저 이제 선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무릉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군무를 이렇게 비쳐 보이는 형식으로 촬영을 하는 기법을 감독님께서 또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잘 끝냈고요. 이제 정말 BBT 형들도 없고 저 혼자만 멤버들 없이 마지막 촬영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카메라 보지 말까요? 네, 이건 녹화면 돼. 세 장만 알겠습니다. 아니요, 호흡이야, 호흡. 호흡 안에 퍼진. 하트. 이게 좀 맛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호흡 안에 퍼진인데 그거를 여기가 딱 센터거든요. 여기가 딱?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보게요.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컷! 컷! 와우! 야, 빈에러서 딱인데 아니, 못 따기 여러분들 마지막 컷에 총알 씹는 소식을 드시겠다고 정말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어보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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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비는 안 내리고 있지만 기껍진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